자 이제 미션으로 돌아가볼까요? 형님은 보셨죠? 우리 팀은 오늘 봤죠? 뭐예요? 이런 거 안 해요. 오늘 미션 뭐예요? 이런 거 안 해요. 자 우리 고생한 우리 유기사를 위해서 아예 해요. 갈고 기린대! 어? 뭐야 이게? 어우 약속들이 여기 다 나와 있네. 어?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비방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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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요? 아니 뭐예요 이거? 이번 미션은 공포의 웨이 무단입니다. 야구를 사랑하는 곳으로 유명한 기사님만큼 야구에 관련된 미션이죠. 대표 한 명이 공을 치시고 홈런을 길게 했습니다. 홈런을 외치는 동안 나머지 세 분은 가마를 태워서 홈런을 한 번 더 guy로 두고 홈런을 외쳐서 홈런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니까 크게 기생이 돼요. 홈런! 아 이건 안 돼. 홈런!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거를! 이거 끝날 때까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. 이거 약간 탈라이러 MUca 트라이기는 좋은 사람! 너 지금 홀레이션 해봤어요? 물론입니다. 아니 이게 런닝맨이야. 미션 인터서블이야. 이거 왜 모르겠어. 하나 둘 셋! 가볍다니까. 날아갈 게 낫지. 조용히 가시죠! 파이팅! 파이팅! 갑니다. 핫방 치셨습니다. 지금 내리죠. 따라했네. 고창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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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부담스럽게 진짜. 갑니다.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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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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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씨. 야 이거 잘 못한다 잘 못한다 잘 못한다. 이게 잘 거라고 생각해? 트리스트 컴백화! 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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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elds! 와 찬송 진짜 길기있겠다. 길다 길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 아아악! 아아악! 야 이거 어떡하지?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파이팅.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앉으세요. 가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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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지 마세요. 티비지 마세요. 티비지 마세요. 성지의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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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oohなん? 이거ossen 다 이런거? 개입자가 확신없다. 아 선생님 일어나세요. 아 자꾸 뒤로 누우세요.